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TV컴과 행복한 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무료이며 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부활길을 걷는다. 시 김대음 4월, 4월은 부활의 달.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지금까지 빛이 오고 있었다. 다만 사람들이 죄와 회개 사이를 방황하고 있을 뿐 빛은 한 줄기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비춘다. 이 빛을 따라가는 자, 빛나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 빛을 유면하는 자, 은밀한 곳에서 죄악과 짝하고 세상에 속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권력이란 독주에 취해 칼을 휘두른다. 저 멀리 오시는 힘, 이제 너무 가까이 와 있다. 이제 당신과 나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 불을 밝히고 하늘과 땅, 어둠을 가르고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. 저 깊은 지옥, 저 높은 천국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죽음,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. 사월 사월은 죽은 뿌리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린다.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. 우리는 이 부활길을 걷는다. 예수 부활하셨다. 우리는 이 부활길을 걷는다.